오늘은 피카소를 꿈꾸는 그린봇을 만들어볼 거예요. 이 크리에이션을 통해서는 다이얼 모듈을 이용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. 필요한 준비물은 먼저 셋업 모듈에서 배터리, 아웃풋 모듈에서 모터 컨트롤러와 모터 2개가 연결된 모터 모듈, 빈풋 모듈에서 다이얼이 필요하고요. 액세서리 재료 중에서 휠 2개, 베이직 블록 1개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와 팻만 있으면 그린봇 준비물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림봇을 여러 대 만들어 모터의 속도를 다르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면 더욱더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모디와 함께 나만의 그림봇을 만들어 보세요 M-O-D-I 모디 M-O-D-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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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-O-D-I